부산에 모든 것이 담겼다. 과연 무엇일지 하던 순간 도대체 뭡니까? 솥밥. 일단 맛있는 솥밥 같기는 한데 그게 다는 아니겠지. 맛있어요. 안녕하세요. 네. 저희가 촬영을 해도 괜찮을까요? 우리 안 그래도 바쁜데 더 바빠지는 거 아니에요? 100팀 정도 웨이팅하고 계세요. 점심시간에만 무려 100팀이 웨이팅한다는 이것의 첫 번째 메뉴는 바로 솥밥인데요. 이 솥밥, 일반 솥밥 아니죠? 그렇죠? 문어로 육수를 내는 거죠. 따로 밥을 지은 거예요. 문어로 육수를 낸 후 밥을 지어 밥의 감칠맛을 극대화했다는데요. 거기에 신선하고 맛 좋은 가리비, 문어, 전복, 돼지 갈비를 넣어 사정 솥밥을 만든다고 합니다. 엄청 화려하네요. 마성의 맛으로 사람들을 홀린 뒤 흡입하게 만드는 이곳 솥밥. 하지만 이곳에 진짜 시그니처 메뉴는 따로 있다고요? 경기증 나니까 빨리 알려주어요. 진짜 앉아요, 먹어봐요. 여기에서 밖에 못 먹을 것 같아서. 저희 해물장 먹으러 왔어요. 미녀 해물장 정식 해산물 숙성 스킨. 모두 미녀 해물장. 왜 미녀예요? 저를 닮아서. 왜 폭탄 다 때리자고요. 해물장이 정말 미녀를 닮았을지. 미녀 해물장인 비주얼이 공개되는 순간. 와, 이 해물장 뭡니까? 모든 해물이 한 곳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. 오가니인데요? 다 밥도둑이야. 연어랑 연어, 새우 종류가 너무 다양해요. 오, 맛있다. 게살도 통통. 고추 골뱅이도 통통. 간장게장만으로도 밥 한 공기 뚝딱인데 여러 가지 장을 맛볼 수 있으니 인기가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할 정도죠? 그래서 여기 맛은 어떻습니까? 간장이 안 짜서 무렵씩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곳의 인기 비결은 주방에서 시작되는데요. 안 봐요. 다른 곳과 달리 간이 새지 않아 맛이 좋다는 사실. 저희가 지금 오전을 해야 하는 일이에요. 오후에 또 이렇게 만들어야 해요. 그 물량만 하루에 3,000인분. 주방에서 열심히 만들어도 모자란 양이라는데요. 남녀노소가 반한 양념장의 비결은 가장 먼저 싱싱한 재료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신선한 재료와 제일 중요한 게 있다고요. 그게 뭘까요? 과일과 치약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단맛이거든요. 그래서 약간 그 간장의 짠맛과 이런 부분들을 약간 중화시키면서 감칠맛을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. 20년간 내려온 비법 맛간장으로 짜지 않은 7종 모둠 해물장이 완성된다고요.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입맛에 찰떡같이 맞아 먹는 순간 그 맛에 중독되어 계속 먹게 된다는데 이 정도면 민이 아니고 마성의 모둠 해물장으로 이름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게 부담 아닙니까? 여러 가지 해물장을 맛볼 수 있지만 혼자 먹기에는 부담스러운 양이라는 점 참고하소서.